8강 두 번째 해결. 소녀시대의 이메리, 김기수. 자 두 번째 8강전입니다. 우리 소시와 이메리, 김기수씨. 기대되는데요. 기대됩니다. 우리 써니씨. 네. 요즘 뭐 주부애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주먹을 부르는 애교에요? 네. 지금 아침에 삼촌이 들깨서 분명히 그분들께 주부애 한 번. 살짝. 시동 건다 시동 건다. 삼촌이 일어나세요. 아니 귀여운데? 왜 주먹을 불러? 이건 이쁘애네. 좋아요. 입술을 부르면 돼요. 자 그다음에 최강동환 우리 이메리씨.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?